일본에서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경우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뉴질랜드에서는 1월 29일 뉴질랜드에서 경우 6.6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일본 관동지역의 사가미만 인근에서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1월 15일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해저와 산의 분할을 하였으며 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어마어마한 충격파에 의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태평양 전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와 산 대폭발 7일 후인 1월 22일에 일본 규수 효과나다 해역에서 경우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연이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통과 해저와 산 분할의 충격파로 전 세계의 쓰나미 피해가 났고 충격파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최근에 지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틀에 한 번으로 경우 6클래스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패턴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속도입니다. 작년 8월 때만큼 비정상적으로 세계에서 경우 6의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 6클래스의 지진은 보통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라서 최근의 추세는 평상시에 두 배 이상의 경우 6클래스의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세계에서 경우 6 이상의 지진이 증가하게 대면 일본에서도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뉴질랜드와 바누아투 지진 이후 일본에서 큰 지진이 증가했습니다. 올 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경우 6 이상의 지진이 많아지고 있고 일본에서 지진 횟수가 감소하는 환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규쇼 효과나다 해역에서 경우 6.6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의 지진 상황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대만에서 하루에 9번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2월 6일은 대만 부근의 일본 미야코지마와 오키나와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쇼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 강진 발생 전에 규쇼 오이타현에서 진도 3이 일어났던 것처럼 진도 3 이하의 작은 지진에도 그 숫자가 증가하게 되거나 지진가발 지역이라면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만 부근의 지진이 늘어나자 규쇼 지역에서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은 오가사와라에서도 지진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동북쪽 살리쿠 앞바다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무감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